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로에 대한 프로포겐다 전쟁도 굉장히 심합니다. 선거도 프로포겐다 전쟁인데 실제 전쟁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생물학연구소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눌랜드 이 사람이 국무부 차관이죠. 정무차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놀랬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안에 생물학연구소 연구물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데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버린 겁니다. 러시아군이 생물학연구소 안에 있는 연구결과물 이걸 획득할 경우에 생물학 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미국 상원청문회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 이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런 질문을 하지? 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눌랜드 국무 차관이 맞다 우크라이나 안에 생물학연구시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 놀랬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통제권을 얻으려 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된다. Very concerned.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과 미국이 합동으로 생물학 무기 연구소 연구물이 러시아군 손에 넘어가는 걸 막을 방안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그 전에 러시아 국영 언론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협조하에 생물학 무기를 방출할 수 있다는 프로포겐다성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나온 발언인 거죠. 정말 놀랍죠. 마을콜 루비오 의원이 이 질문을 한 것도 사실 놀라웠다고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몰랐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눌랜드 국무 차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질문이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눌랜드 차관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답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들이 계획 중인 것을 상대 측에 덮어 씌우는 거다. 그게 러시아의 고전적인 수법이다. USA Today는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또 팩트체크죠. 팩트체크. False claim. 이 주장 잘못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에 바이오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는 러시아의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이다. 러시아의 역정보 캠페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런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에 바이오랩을 갖고 있다는 이걸 더 크게 부풀려서 퍼뜨리고 있다. 디스인포메이션이다. 라고 했고요. Foreign Policy False Claim. 미국이 바이오무기 연구소를 우크라이나에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했었고. 로이터도요. The Credibility of Information. 이 정보의 신뢰도 크레멀린이 제공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고 의심스러운 정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디스인포메이션. 러시아는 늘 역정보를 흘려서 이렇게 조작을 한다. 그래서 이 바이오러지컬 웨퍼드. Secret Lab. 비밀 바이오무기 연구소. 여기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흘린 역정보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 딱 나가가지고 있다. 연구소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Under Secretary of the State죠. 국무 차관인데 정로 차관입니다. Ukraina has bio labs. Ukraina에 bio lab 있다. 그래서 마이콜 루비오 의원이 이번에 큰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장군도 나와서 이제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했지만 러시아의 프로포겐다다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팍스 뉴스가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진실이 뭔가 파헤치고 있는데요. 팍스 뉴스 보도에 이게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0년에 Ukraina의 Odessa 안에 레벨 3 바이오랩을 만들었다라는 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Dangerous pathogens. 이게 병원체 이런 거죠. pathogens. 병원체. 위험한 병원체를 연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레벨 3 바이오 세이프티 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연구를 하는데 엔트럭스. 이게 탄저균이죠. 틀러리미아. 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찾아봤더니 야생토끼에서 발생하는 무슨 병원체가 있대요. 그거 연구하는 거래요. 그리고 큐피버.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찾아봤더니 큐피버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공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체. 뭐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겁니다. Dangerous pathogens. 그래서 위험한 병원균들을 연구하는 레벨 3 바이오 세이프티 랩을 우크라이나에 오픈했다. 오데사에 오픈했다. 이게 미국 국방부 발표로 나왔었습니다. 내셔널 펄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위험한 생물학적인 병원체를 연구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펜타곤에서 이 존 컬비 아저씨 있죠. 대변인 이분 나와서 아주 이분은 항상 말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안쓰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기자가 딱 질문을 했습니다. 펜타곤과 우크라이나 바이오 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팍스 뉴스가 이걸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국무부에서요. 터커 칼슨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터커 칼슨이 보도를 했습니다. 국무부가 보낸 겁니다. US 디팔트먼트, 국방부가 보냈습니다. 디팔트먼트 디펜스가 어떤 생물학적인 연구소 또 미국이 직접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국무차관 룰랜드가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다이어그노스틱, 진단 그리고 바이오 디펜스 디펜스를 위한 거다. 디펜스를 위한 걸 얘기한 건데 그게 청문회에서 뭐 아무튼 말실수라는 거죠. 말실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터커 칼슨에게 스테이 디팔트먼트가 보낸 거 보면 자, 이거는 바이올로지컬 웨폰스 퍼실리티가 아니다. 생물학적인 무기 연구 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관들은 이런 생물학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이 이걸 딱 보도를 하면서 어, 그래요? 이제 위협에 대비하게 해서 만든 거라고요? 뭐 대비하기 위해서나 이걸 만드는 거나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방부에서는 이런 입장 보냈습니다. 이거 바이올로지컬 웨폰 퍼실리티 아니다. 생물학적인 무기 만드는 연구소 아니다. 그냥 이런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인스튜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바이올랩에 대해서 빨리 밝혀라 미국은 솔직하게 다 밝혀라. 이렇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빨리 밝혀야 된다. 우크라이나에 왜 이런 바이올랩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라는 거죠. 중국은 이때다 싶어서 껴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 자오 리지안. 이 사람이 연일 나와가지고 자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바이올랩 여기에 관한 디테일을 빨리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hina urges US to discuss details about 바이올랩. 바이올랩에 대해서 미국 너네 빨리 다 밝혀. 뭔지 다 밝혀. 이러면서 중국이 연일 맹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커 칼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도 지금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바이오 에이전트.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인데 이 안에 이렇게 위험한 바이올랩이 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팍스 뉴스가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자 미국이 그 얘긴 하더라고요. 뭐 러시아의 보도 이런 것도 잠깐 틀어주면서 아 팍스 뉴스에서는 원래 러시아 얘기는 우리는 안 틀어준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발표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발표까지 우리가 같이 방송에서 틀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익스큐즈를 구하고 러시아 발표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미국 이 네 나라가 다 너무 중대한 일에 엮여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바이올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실제 존재가 있는 건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랩 안에서 실제로 뭘 해왔는지 어떤 균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뭐 이런 데 대해서 자 러시아는 미국을 공격하고 중국도 미국 공격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메인스트리 미디어는 아 우리 그런 거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팍스 뉴스가 자 이런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왜?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빅토리아 뉴랜드 이 미국 국무부 차관의 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소가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있고 전쟁통입니다. 전쟁통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팍스 뉴스가 이걸 걱정을 하면서 웬만하면 미국의 이익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 정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보도를 해나가고 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